안녕하세요. 서경독입니다. 6월은 매우 뜻깊은 달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감사하는 호국보훈의 달인데요. 제가 한국, 우리나라를 홍보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느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서녀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며 나라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한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2017년 호국보훈의 달에는 저와 함께 작지만 큰 나라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먼저 다가오는 6월 6일 현충일에 조기 계양을 하고 10시에는 1분간 묵념해 주세요. 추모와 감사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합시다. 또한 6월 한 달 동안 나라 사랑 큰 나무 배지를 달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나라 사랑 큰 나무를 폐용할수록 우리 사회의 호국보훈의 의미와 나라 사랑 정신이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이번 2017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작은 실천들로 보다 뜻깊은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